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걸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으니까 지금 정도는 국민의힘은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위조투표지 제조 생산의 가장 긴요한 그런 수단이자 도구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개인 도장을 찍는 것 그 문제는 반드시 막아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굳힌 모양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국민의힘이 그동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다가 위조투표지가 투입될 수 있다 투입되어왔다 이 정도까지 이제 전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전혀 받아들일 의향이 없으니까 전직 김세한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들이 대부분 자녀들 특별채용에 지금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동안 이제 조용히 있다가 검찰이 이제 이 문제를 본격 수사하기로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방위 압박을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송봉섭 그런 전선관위 사무차장이나 박찬진 김세한 이런 사람들은 현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해둘 것으로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간 사람들이니까 의상 우리가 양보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지금 날인하지 않고 인쇄로 가름하는 투표용지에 인쇄를 이렇게 찍은 프린트하는 그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종의 생명줄하고 같은 것이죠. 위조투표지 생산 제조 투입이 가능해야 이제 마음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제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제대로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원천적으로 위조 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제조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과시킨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부정선거가 근절될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전직 그런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는 퇴직 고위 임원들이 고생을 하든 말든 그거는 본인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전방위로 kbs도 사실을 보도 하고 또 동시에 검찰도 수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전직하고 현직은 지금 이해가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직 고위 임원들이 감옥에 가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전방위 압박을 안 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한 것이 더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런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곧 제야 h님께서 2017년 대선을 이제 마무리 해서 결과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제 알려왔으니까 현재 이제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중앙선관리는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라 되어 있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가름한 기준이 되었던 그런 후보별 득표수를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 현재 마무리된 것이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모두 4번의 그런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끝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2016년부터 비약적으로 역대 선거마다 사전투표자 수가 급증하고 있죠.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전투표자 수를 급증시키는 것은 왕수방이 호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일종의 떡반죽 과 같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 않습니까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야 그다음에 그걸 전산조작으로 쑤셔넣을 수 있고 실물 위조투표지로 쑤셔넣을 수 있는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릴 수가 없으면 반죽이 없기 때문에 반죽이 없는 호떡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 번 더 2012년 2016년 2020년에 역대 선거마다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자 수가 급증해왔고 지금 예상치가 나온 2024년 총선에 1813만 명 정도가 예상대로 추정치대로 늘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 부문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이제 가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공 박사님이 그렇게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눈뜬 소경들의 나라 이런 제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계 200개의 여개국의 국가들이 있지만 그 국가 가운데 국가의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번이 아니고 열한 번이나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 대한 자극심 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자극심 을 가질 만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한 번 선거사기가 발생하더라도 나라를 이끄는 지배 엘리트들인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다무는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해결할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나라입니다. 한 번이면 제가 그렇게 그냥 거려나 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밝혀진 바 같이 열한 번 한 거잖아요. 열한 번 선거사기를 친 겁니다. 그것도 뭐죠 북조선이 아니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1년에 9천억 예산을 먹고 사는 3천 명의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선거를 조작해온 것이 열한 번째 이름 밝혀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자랑스러운 그런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참 평범한 균적인 한국인만큼은 되지만 그래서 눈 뜬 소경들 나란 겁니다. 그 점을 말씀을 제가 분명히 하고 싶고 김소연 후보나 민경욱 후보는 훈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행정안정부의 이상민 장관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을 찍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산하에 선거제도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왜 여러분들 가능하게 된 겁니까 이 민경욱이나 김소연 씨 같은 사람이 나서 가지고 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외치고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대한민국에서 거구입니까 거구 대한민국에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거구를 다 처단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한심한 인간들인 거죠 대한민국엔 거구는 없는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뿐이고 아무튼 제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공천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오른 사람도 있겠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 가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실련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당 에서 나가 떨어졌더구먼요 자 이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 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 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 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 의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